안녕하세요 전척입니다. 오늘은 트리탑 트러블이라는 곳을 갈건데요 자 한번 어떤 곳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A플러스를 향하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이제 패딩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패딩 한번 해줬고 자 대쉬 한번 해주고 대쉬 자 여기서 패딩을 해줘야되요 패딩해서 동전을 먹는다 자 앞으로 대쉬해주고 자 네번째 이제 무시해주고 자 패딩 패딩 세번 다 해서 이제 미션은 끝날거에요 자 동전 끝에 있는거 먹어주고 위로 올라갑시다 자 위에도 올라가주고 그냥 이거 유도탄이 웬만하면 다 처리해주기 때문에 자 안전하게 쭉쭉 하면 되요 동전 먹어주고 앞으로 가주고 자 여기도 계속 유도탄으로 이제 앞에 위에는 계속 정리해줘야되요 자우 조심 조심 조심해 조심해 다시 이제 앞으로 대쉬를 한번 해줍니다 저것도 동전 먹어줘야되요 근데 저기 점프가 안되기 때문에 기다리면은 이제 리스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게 가면 됩니다 자 총알 바꿔주고요 이제부터 이제 이 총으로도 웬만하면 다 해결할거기 때문에 자 떨어지면 안되니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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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자 저것도 동전 먹어야되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먹으면 됩니다 자 다시 이렇게 갖다가 해주고 자 바로 앞에 이제 보스가 있거든요 줌보스 이렇게 스킬을 다섯개 다 써줍니다 그럼 이제 쭉쭉 쏴주고 점프해주고 피해주고 점프해주고 자 앞으로 대쉬를 하면서 피해주고 다시 위로 자 끝났죠 자 어렵지 않게 이길 수 같다 자 앞으로 대쉬해주면서 이제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미션 클리어 자 성적 한번 볼까요? 자 처음 성적 받은건데 1분 37초인데 왜 왜 이러지? 헉 뭐야 B야? 야 얼마나 빨리 도착하라는거죠? 오씨 아무튼 다른 미션들은 다 깼지만 어 타임이 약간 느렸다 어 근데 그렇다고 B를 주는거죠? 에바같은데 자 아무튼 지금까지 전척이었구요 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세요